1일 남양주시는 남양주 소방서와 함께 별래동 불암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민명예소방관과 사회복지사 소방안전책임관을 위촉했으며 조광환 시장은 직접 단독 경보영 감지기 부착을 시현했는데요. 한편 소방공무원과 주택화재안전지킴이들은 재난취약계층 200가구를 방문하여 소화기 적정위치 비치 등 가정 내 위험료인 사전 제거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도로가 흡수하고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사전에 관리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마을 12곳을 지정해온 만큼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